고구마 밭 다음 날 수확이 얼마 남지 않은 고구마 밭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북적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일손이 도착했습니다 큰눈안의 첫째 둘째 조카인데요 안녕하세요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들어왔어? 한 번쯤 도와드려야죠 아빠 좀 쓰는데 같이 여기 따듬는데 앉아가지고 크게 알지? 여기 앉아가지고 따듬어 크게 알지 어떻게 아는지 소자 왕자 그 다음에 중자 그렇게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봤어? 매우더면 뭐 있을만하지? 아직 젊으니까 뭐 이렇게 수능 공부하면서 고구마도 좀 따듣고 그래야지 수능이 뭐 중요하니? 안 중요하지 돈이 뭐 뭐라고? 뭐가 중요하다고? 돈이 중요하다고? 돈이 중요하다고? 절대 놓고서 안 돼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이거 쓰면 어떡해요? 먹고 살겠니? 하늘아 너 수능 보고 어디 갈 거야?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왜 농업경제학과 왜? 제가 이 농발음을 가져간다고 가져간다고 물려가는 것도 아니여 가져간다고 내꺼야 내꺼지 나는 아빠한테 만들어 줬을 때부터 말했어 농발음은 내꺼라고 우리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고 있잖아 야 삼촌 지분이 50%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삼촌을 슬슬 사다 갈라 했어 쉽게 설득될까? 아니야 체제야 설득해 보려고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왜 농사 짓고 싶어? 보고 자라서 그러고 친숙해 가족들이 다 하니까 근데 가족들이 하는데 힘들어 보이지 않아?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힘들어 보이지 탈락 아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호르몬 엄마 주물러고 있냐? 어떻게 부럽대요? 할머니 보이냐? 정말 애기들만 가도 오지겄네 진짜 애기들 이쁘요 이쁘긴 한데 내가 선주 가지면 아홉이야 아홉 3만명이 서있어서 선주가 아홉이야 진짜 행복하다 즐거워 보지요 맨날 일해요 맨날 모여서 우리 집서 보기만 해도 즐거웠고 참 고맙기도 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 감사야 모든 것이 조카들 조카들은 주말이면 농장에 와서 작은 일이라도 도우며 농사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한창 진로 고민이 많을 나이지만 두 조카는 이미 농부가 되겠다는 흔들림 없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가족들이 행복하게 농사짓는 모습이 좋아서라니 두 조카 역시 행복한 농부로 성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고생했다 가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뭐 먹고 싶어? 치킨 사 먹어 가자 가자 일과가 끝난 저녁 대가족이 부모님 댁에 모였습니다 아침 점심 식사는 밭에서 함께하지만 저녁 식사는 오랜만인데요 오늘의 특별 메뉴는 얼큰한 해물 수제비입니다 다행히 못 먹을 건데 다행히 이거 먹을래? 맛있게 주세요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맛있게 주세요 날큰하네 비가스다 너무 안 되니까 지금 밥 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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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밥 따돌래 그래도 간만에 같이 모여서 밥 먹으니까 밥 맛이 어때? 좋습니다 8월 처음부터 기우스까지 보고 맛있는 거 그런 분들 많아 이제 한 3일 남았으니까 더 힘내고 안전해 더 유효해서 힘내자고 이제 고구마 다 퇴근하면 네 우리 일찍 깨우지 마세요 일주일만 늦잠 잘하니까 같이 일할 때 내가 황당한 이야기 들었거든 뭐라는지 알아? 얘는 농바람을 이어갔겠대 유진이랑은 창대 농장을 이어갔겠대 농바람을 창대를 이어갔겠대 유진이가 마지막에 뭐라는지 알아? 하울도 자기가 물려먹어야 돼 우리 애는 알아 농사가 앞으로 대세다 두더러워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래서 평소에 그러진 않으면서 막 나한테 잘 보인다고 나한테 그렇게 삼촌이 애가주라고 아주 돈만 안 하고 같이 애가 가지고 하잖아 그러긴 그렇지 아빠 내가 아빠 자리 탐내고 있어 근데 힘들다는 것을 전제하에 깔고 봐야 돼 농사는 쉽지 않아 아니 그건 아는데 아빠를 보면 아빠 역할을 하고 싶다 약간 아빠가 제일 뻔해 아이들까지 농사를 지우냐 몇 대야? 우리 애들만 하면 내가 사대라지만 우리 애들 더 즐거운 농업을 통해서 5대 6대까지 갈 수 있게 물론 엄청 바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좀 더 즐거움을 틈틈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도 나중에 들어오면 일단은 같이 그런 역할을 중에 한 부분들을 잘 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너무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는데 이제 수학 끝나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해야 되잖아 저는 정창아들 믿습니다 정창아들 믿습니다 정창아들 믿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정창아들 믿습니다 정창아들 믿습니다 정창아들 믿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농부들의 집 앞으로도 지금처럼 쭉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빈말 아니고 진짜 내년연부터는 진짜 몸 걱정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날이 앞으로 훨씬 많을 건데 아 차가워라 입 많이 해서 손이 모텔 안에 그러게요 아이 진짜